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도급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를 거쳐가지고 부산 그리고 또 호남 이렇게 이제 일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뭐 또 부산이 됐거나 호남이 됐거나 영등포가 됐거나 이 세 가지 지역 딱 보고 있으면은 지난번에 갔던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남에 가고 그리고 또 수원에 가가지고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 맞게끔 정책과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도급 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권 심판, 무슨 뭐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조기 중시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 뭐 좋다 이겁니다. 애당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조선시대 뭐 4도만큼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운영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뭐 어떻게 무슨 뭐 성남시 정도도 제가 봤을 땐 기적이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 전체 선거판에 대해서 각각의 지역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앵무새처럼 앵무새에 비유하면 앵무새한테 좀 미안하니까 그냥 뭐 고장난 레코드 같이 맨날 그냥 뭐 정권 심판, 무슨 뭐 조기 중시, 뭐 이따위 소리밖에 못한다라는 거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데 고장난 레코드라고 한데 막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런데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고장난 레코드한테도 미안할 판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음란 친일 돈봉투, 폐륜 공천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 원래 이제 그 조선중앙TV인가요? 북조선에서 하는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매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삶은 소대가리 같은 참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참신한 그런 식의 워딩까지도 만들어냈는데 음란, 친일, 폐륜 이런 식의 워딩 같은 경우는 누가 할 법한 얘기인 겁니까? 무슨 뭐 북조선에서 조선중앙TV인가 뭔가 거기서 할 법한 얘기인 거잖아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당 당대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TV 패널로 많이 나가는데 TV 패널로 나가서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해서 폐륜적이다, 폐륜하다 이러면 저 짤립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음란이 됐거나 친일이 됐거나 폐륜이 됐거나 아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내뱉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폐륜을 입에다가 담는다는 게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바로 그거를 맞받아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수 욕설, 강제 입원, 이재명 공천이야말로 폐륜 공천에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이건 또 웃긴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그냥 내비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재명이가 먼저 나서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음란치닐 폐륜이다마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만 하더라도 맨날 그냥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얻어맞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해줬었습니까?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은 겁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맞받아 치면 민주당 쪽에 있는 패널들 같은 경우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냐, 공세를 피우고 있냐 이러니까 이것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한동훈 위원장의 한 얘기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형수욕설, 강제입원, 이거 다 이재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패륜적인 거 그 자체인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애당초 왜 이재명이 입에서 갑자기 음란이나 패륜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를 겨냥해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기분 나쁠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서윤교 같은 경우는 배승희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배승희 변호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이게 웬떡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자기가 알아가지고 뭐 서윤교가 알아가지고 배승희 지금 변호사 채널 따따부따를 홍보해 주는 꼴이니까 그 배승희 변호사가 뭐 처벌받을 가능성 거의 제로고 뭐하러 뭐 나쁠 게 있겠어요? 뭐 웬떡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장해찬 전 최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뭐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최고 전원 아니에요 민주당의? 그잖아요 완전히. 북조선에 있는 그 김정은이 같이 최고 전원 같이 군림하고 있는 그 지금 이재명이가 라이벌이다 경쟁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장해찬 전 최고라는 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선을 이룹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쪽의 인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아마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이런 사람을 언급했던 이재명이가 장해찬 전 최고까지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뭐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이 올라갔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이나 장해찬의 존재가 이재명한테는 위협적이다는 또 방증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서 장해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방송 패널 분들 중에도 국민의힘 쪽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참 진짜 깝깝합니다.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투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이랑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쓴 글입니다. 10년 전에 쓴 글을 가지고 지금 총선에 끌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음란이다 뭐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고요. 그리고 애당초 이 글을 언제 삭제를 했냐. 이미 1년 전에 작년에 이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인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미 삭제를 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말꼬리 잡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장해찬 최고가 했던 얘기가 뭐냐. 긱스라고 하는 그 이제 축구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얼굴도 굉장히 수려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긱스가 이제 또 사생활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긱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긱스가 그렇게 사생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들 맨유의 감독이 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야말로 물란하고 규범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사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인 거랑 공적인 거 이 두 가지 공과 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인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 사회 분명히 이거는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인 거겠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치판만 하더라도 정치판에 뭐 공과사가 있습니까. 공과사 생각해 봤을 때 이지만 같은 인간이 이게 뭐 당대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지만 같은 인간이 애당초지원 국회의원을 꿈이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 공과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마구잡이로 그냥 그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있는 얘기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가짜로 만들어내서 공격하고 있는 게 그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줄리가 어떻다라는 등 아니면 무슨 뭐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라는 등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선 총선 전략으로 썼던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멘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얘기에 대해 가지고 양심이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장해찬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물난예찬이다. 뭐 이런 식이나 지금 얘기하면서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음란공천이다. 이재명이는 이 지금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음란이다. 무슨 뭐 물난예찬이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진작에 무슨 뭐 한 100년 전에 벌써부터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존재 자체도 이게 뭐 위태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분명히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이면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을 욕하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 자유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뭐가 도대체 틀린 얘기겠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역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타이틀을 달고 있었을 때 이런 식의 사생활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과 사가 구분이 돼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생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해찬 최고 본인 스스로는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영광의 증표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그 이재명이가 전단 마크하는 게 장해찬이다라는 방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